2010년 피파 월드컵 예선은 2007년 8월에 시작하여 2009년 11월에 종료되었다. 총 204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는데 개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하여 31장의 진출권을 놓고 예선을 치렀다. 이 대회에는 총 205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지난 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는 자동 출전권 없이 유럽지역 예선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오직 개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자동 출전권을 갖게 되었다. 2010년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게 될 31개의 티켓 배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북중 미카리브 지역 예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입니다. 라오스, 브루나이, 필리핀 불참, 괌, 부탄 기권, 최종 라운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예선 도중에 실격 램, 상투메 프린시페,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기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차 예선에서 나이지리아에 밀려 탈락했으나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진출. 최종 라운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피파로부터 참가를 거절당함.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입니다. 각 조 1위 팀과 2위 팀은 아래와 같다. 조 2위 팀 중에 본선에 진출한 팀은 톱시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예선 대륙 간 플레이오프입니다. 본선 진출이 확정된 32개 팀들은 다음과 같다. 피파 랭킹은 2009년 10월 기준 최종 예선 결과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1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겹치는 대회인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 출전했으나 나이지리아에 밀려 탈락했다. 사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최종 예선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면 월드컵 본선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 출전하게 되며 조 2위 3위를 차지한 팀은 월드컵에서는 지역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차 예선에서 탈락했으므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탈락했지만 개최국의 자격으로 월드컵에 출전했다. 1954년부터 1990년까지 서독으로 출전한 것을 포함한다. 3분리되기 이전에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기록을 포함한다. 4최종 결과 이집트와 공동 1위가 되면서 중립지대에서 열린 단판승부 형식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결정되었다. 오굵은 글씨로 표시된 팀은 2010년 피파 월드컵 본선조 추첨에서 톱시드를 배정받은 팀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